오늘은 여러분께 남자들이 드디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 금수저 토박이들은 여자의 집안을 많이 본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요즘 여자의 학벌을 많이 본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외모나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여자 학벌을 많이 본다. 열송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온 명문대 여자들만 원하는 기조로 바뀌고 있고 여자들의 바람과 달리 여자의 학벌과 집안이 별로라면 컷이라는 거다. 라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금수거 전문직 남자는 여자의 집안을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중경회식까지 커트라인을 세워놓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에 대해서 실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 여성시대 회원들이 느끼는 전문직 남자들의 달라진 이상형에 대해 보여드리죠. 여시들 학벌 본다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 라는 글이 지금 여성시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약회사 다니는 여시들은 알건대 회사 출하 승인은 약사면허 가진 약사들이 해야 해서 회사에 약사가 있다. 근데 거기서 솔직히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약사가 있고 피부 개 좋고 식당에서 해외거리며 빙구같이 웃는 거 너무 귀엽고 내 스타일이라서 사귀고 싶단 말이야. 저쪽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넌지시 저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존나 뜬금없이 학벌 좋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거 있지? 전문직 남자들 원래 학벌 많이 따지나 나 학벌 안 좋은데 갱 포기해야겠지?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여성들의 댓글이 달리게 되죠. 요즘 괜찮은 남자들은 무조건 학벌 보는 게 학벌 안 좋으면 과거 물란할 수 있다 생각한다더라 찌찌. 이거 강남에서 유명한 건데 전문직이나 돈 많은 한남들은 과거 깨끗한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학벌이 안 좋으면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녔을 확률 있으니까 무조건 어느 정도 학벌을 본다고 하더라 내 지인에게 들은 말임. 햇냠들 학벌 따지기 시작한 거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거야. 똑똑하고 공부만 많이 한 여자들은 남자 많이 못 만나봤을 거라는 의미임 존나 한심하지? 라는 발언을 하는 우리 여자들을 보실 수 있죠. 재밌는 건 이 여자 학벌은 고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졸 출신의 여자가 회사에 몇 명 없는 약사를 꼬셔보려고 했다가 학벌 차이의 현타를 느낀 게 되는 거죠. 빙구같이 웃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이라 말했다가 학벌 본다는 말 한마디에 괜찮은 한남 없다는 말로 돌변하는 우리 고졸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학벌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고졸녀에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액여시 같은 여자 걸러낸 거 보니까 남자들이 학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가 좋아서 웅행웅드릉들은 거릴 땐 언제고 학벌 본다니까 지가 찔려서 바로 한남 만들어버리네 크크 라는 말로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해드렸답니다. 은이 만수무강하라고 저렇게 욕을 많이 써주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학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학벌이 아예 없어도 너무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을 여러 명 봤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지금 팩트는 전문직 남성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학벌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여자애 이것저것 많이 따지면서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 학벌을 따져야 저런 열등감녀도 걸러낼 수 있답니다. 싱글벙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가 좋아서 웅행웅드은 글은 거릴 땐 언제고 학벌 본다니까 지가 찔려서 바로 한남 만들어버리네 크크 웅행웅드은 글은 거릴 땐 언제고 학벌 본다니까 지가 찔려서 바로 한남 만들어버리네 크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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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